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24강입니다. 24강에서는 이제 그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분사구문이랑 내용이 좀 중첩되기는 하는데 근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뭡니까? 앞에 ing로 시작하고 컴마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오는 문형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24강에서 살펴볼 건 뭐냐면 앞에가 과거분사로 시작합니다. 과거분사 그리고 뒤에 컴마 나오고 주어동사가 오는 이 형태에요. 이 형태도 똑같습니다.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나와있는 이 ing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수식을 해주듯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그렇게 수식하듯이 해석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 내용이 원인인지 양보인지 시간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이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강에서 배울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나와있는 이 과거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수식하듯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과거분사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죠. 뭐뭐 하는이 아니라 뭐뭐 되는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게 수식하듯이 해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내용이 양보인지 시간인지 이유인지 이것을 나중에 이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예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left to her self죠. 얘의 의미상의 주어. 자기 홀로 남겨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홀로 남겨진, 자기 홀로 남겨진 그녀는 시작했다. 뭐하기 시작했어요? to whip. 울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해석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left to herself를 이것의 의미상의 주어. 누가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 남겨지는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수식하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중에 이유인지 또는 이것이 양보인지 시간인지 이것을 살펴보는 거죠. 기본 예문만 우리가 원래 이것이 어떤 문장이었을까 한번 좀 추측을 하면서 원래 문장을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그녀가 홀로 남겨졌을 때가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when이 생략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같으니까 지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다시 써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남겨지는 거죠. 남겨지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도 이제 과거로 was가 되겠죠. was left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to herself가 그냥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면 됩니다. 원래 문장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이제 when이 생략이 되고, 그렇죠? she가 또 생략이 되고. 그리고 이 was는 이게 뭐가 됩니까? being이 되죠? 예, being이 되는데 이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eft to herself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밑에도 보실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일단은 능동이죠. 능동 분사 구문인데 여기에서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ing였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having pp가 되어있죠? having pp. 그렇죠? having pp는 뭐냐면 얘는 한시제 이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투부정사할 때 투부정사가 있었고 이게 단순형이죠. 단순형. 단순형 투부정사가 있었고 그리고 완료형 투부정사가 있었죠? to have pp가 있었잖아요. 완료형.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완료형 투부정사가 그 문장의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한시제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having done my homework가 I had nothing more to do에서 이 had 있죠? 이 과거죠? 과거보다 한시제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해석하는 건 똑같아요. 얘도 그냥 의미상의 주어 찾아서 having done my homework를 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이렇게 수식하듯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숙제를 끝냈던 나는 내 숙제를 끝냈던 나는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그쵸? I had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어떤 거죠? 더 어떤 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할? to do. 해야 할. 그러니까 해야 할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 이것도 좀 이제 그 원래 문장을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수식하듯이 해석하니까 이 having done my homework는 어떤 의미입니까?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쵸?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매끄럽겠죠. 그래서 because가 되겠죠. because. 그리고 주어는 같으니까 지웠겠죠? 그래서 다시 써주고. 그리고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having pp니까 그러니까 한시제 이전이죠. 그럼 뭘 써야 돼요? 과거보다 한시제 이전은 had pp죠. 그래서 I had done 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my homework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게 원래 문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문장이었는데 because 지워지죠? 주어는 같으니까 지워지죠? 그리고 이 had done 이잖아요. had done. 이거를 갖다가 뭘로 바꿔요? having done으로 바꾸는 거죠. 그쵸? having done. 그래서 얘를 having done으로 바꾸고 뒤에는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들었는데 제가 아까 being이 생략된다고 했죠. being. 그쵸? being이 생략된다고 했는데 being이랑 또 뭐도 생략되는가? having bin도 생략이 됩니다. having bin. 그쵸?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being과 having bin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분사고문 만들 때. 이 정도로 기본 예문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패턴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my surprise죠? 나의 놀라움이 was nothing이에요. 놀라움이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컴마 다음에 과거 분사 나왔네요. 그쵸?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compelled with는요. 그냥 수것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와 비교해볼 때입니다. 뭐뭐와 비교해볼 때. 이거를 수동분사고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뭐와 비교해볼 때 정도로 그냥 마치 이렇게 전치사처럼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y next 호러죠? 그러니까 나의 다음의 공포. 공포와 비교해볼 때 나의 놀라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굳이 원래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원래 문장으로 한번 풀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다음의 공포와 비교해볼 때니까 어떻게 바꿔요? when으로 이렇게 풀어 쓰겠죠. when, it이 되겠죠. my surprise 받으니까 it, 그리고 시자가 같으니까 having pp 안 썼겠죠. 그래서 it 뭐라고 쓸까요? was compelled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뒤에는 with하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이게 원래 문장이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중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내신 준비하는 그러한 이게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compared with with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뭐뭐와 비교해 볼 때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having slept well last night이에요. having pp니까 한시제 이전이죠? 그러니까 잘 잔 거죠. 지난밤에 지난밤에 잘 잔 나는 그쵸? 어떻습니까? feel very fine이에요. 그쵸? 오늘 아침 매우 그런 뭐랄까요? 매우 좋은 기분 그쵸? 매우 좋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얘가 의미가 뭐예요? 이유가 되겠죠. 잘 잤기 때문에 내가 매우 기분이 좋은 거죠. 오늘 아침에는 자, 그리고 이렇게 과거 분석은 사가 세 번째 문장처럼 이렇게 삽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어떻습니까? 몇 가지 실수가 있는 거죠. 이 책의 실수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written in haste예요. written in haste는 뭡니까? 급히 쓰여졌기 때문에 정도가 되겠죠? written의 의미상의 주어는 더 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는 그냥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수식해주면 됩니다. 자, 이 책은 급히 쓰여졌기 때문에 몇 가지 실수가 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built about 5,000 years예요. 지어진 거죠. 그쵸?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 바로 5,000년 전에 대략 5,000년 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그쵸? 여전히 remain perfect죠. 그쵸? 여전히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다예요. 자, 이거 뭘까요? 의미가? 양보가 되겠죠? 예, 대략 5,000년 전에 지어졌을지라도 그쵸? 이 피라미드는 여전히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이 분사고문이 양보의 분사고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자, 몇몇 책들이죠. 자, 컴마컴마 걸어 묶어줘야겠죠? 몇몇 책들이 will do 할 건데 뭘 해요? more hem이에요. 그쵸? 더 많은 해를 끼칠 거래요. 뭐보다? 선보다. 그러니까 선보다 해를 끼칠 거다. 자, read carelessly죠. 그쵸? 부주의하게 읽혀진다면 이건 조건이 되겠죠. 그쵸? 조건의 조건의 그러한 부사절이었던 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그쵸? 분사고문으로 만든 거죠. 이 책들이 부주의하게 읽혀진다면 선보다는 그쵸? 좋은 것보다는 해로움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if 다음에 some book이 오겠죠? 그럼 day로 받고 그쵸? 읽혀지는 거니까 읽혀지는 거니까 they are 가 되겠죠. they are red 가 되겠습니다. they are red carelessly 가 되겠죠. 이게 원래 문장이었죠. 그래서 if 지워지고 day 지워지고 아는 being이 되죠. being이 되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red carelessly 만 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aving often been told what to do 이에요. 그쵸? be told 는 듣다죠. 종종 들었었는데 having pp니까 한시제 이전인 거죠. 기존이 뭐예요?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시제 이전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뭘 들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었었죠. 그쵸?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종종 들었었던 나는 그쵸? was never error loss 에요. error loss 는 뭐예요? 당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never니까 당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error loss 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건데 never가 들어갔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는 거죠. 결코. 자,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종종 그쵸? 들었었죠.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들었었던 나는 어떻습니까? 당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거는 뭐겠어요? 이게 이유겠죠? 그쵸? 종종 들었었기 때문에 정도가 됩니다. 이거 한번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때문에니까 because가 적합하겠죠? because 다음에 i를 써주고 한시제 이전이니까 had often been told 가 되겠죠. 그쵸? told 하고 뒤에는 what to do 이렇게 오는 겁니다. because 지워지고 i 지워지고 had been told 인데 요게 having having often been told 가 되는 거죠. 밑에도 보시면 given more time 이에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입니다. 기분은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거의 자주 사용됩니다. 얘도 풀어 쓰게 되면 if if i 다음에 was 가 되겠죠. i was given 그쵸?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부여 받는다면 i could have solved 퍼즐 퍼즐 이죠. 그쵸? 그 퍼즐을 어떻게 합니까? 그 퍼즐을 해결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도가 됩니다.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그쵸? 일단 이해된다면 이 되겠죠. 그쵸? 이해된다면 그러면 can never be forgotten 이죠. 그쵸? 결코 잊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뭐 이해된다면도 되겠지만 보고 나면도 되겠죠. 이 장면이 일단 보여지자마자 그쵸? 일단 보여지자마자 보여진다면 그쵸? 보여진다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having finished the work 그쵸? 그래서 그 일을 끝낸 그는 went out 이에요. went out 은 뭡니까? 밖에 나갔다는 얘기죠. 그 일을 끝내고 나서 그쵸? 그 일을 끝내고 나서 그는 외출했다. 그래서 after 정도 써주면 되겠죠. after I 한시제 이전이전 having pp니까 I had finished 가 되겠죠. finished 가 되겠고 뒤에는 더 walk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her husband 이죠. 그녀의 husband 가 컴마컴마는 괄호를 묶어주고 were retired 이에요. 여러분 retired 는 뜻이요.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있습니다. retired 자동사로는 뜻이 뭐예요? 얘가 은퇴하다죠. 은퇴하다. 그쵸?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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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retired 자동사로 쓰일 때는 내가 주어가 은퇴를 한 겁니다. 그냥 그쵸? 그런데 얘가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은퇴를 시키는 거고 얘가 수동이 되니까 은퇴를 당한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쵸? at the age of 50 니까 50세의 나이에 그쵸? 은퇴를 자기 의사와는 별 상관없이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retire라는 단어에 그쵸? 타동사의 의미로 수동태로 사용된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컴마컴마 사이로 보면 어떻게 돼요? having failed to obtain promotion 프로모션이 뭐예요? 승진이죠. 승진을 얻지 못했었던 그쵸? 승진을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그녀의 허즈밴드가 그쵸? 은퇴를 당한 겁니다. 승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 되겠죠. 승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풀어 쓰게 되면 이것도 because 가 되겠죠. because 다음에 he 그리고 한시제 이전이죠. 그러니까 had failed 가 되겠죠. failed 그리고 뒤에는 to obtain 프로모션 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쉬운 문장들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좀 어려운 엑서사이즈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he가 주어고 filed his gun at 이에요. 이거는 뜻이 뭐예요? 누구누구 에게 총 쏘다 죠. 누구누구 에게 총 쏘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그의 총을 쏜 거에요. 누구에게? them 그들에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사고문이 여기 이렇게 나온거죠. 그쵸? 이 콤마까지 그래서 이 솔로리는 완전이죠. 완전히 flightened at 뭐뭇의 논란이죠. 뭐에 놀랐어요? The Unusual Noise 에요. 아주 좀 이렇게 그 보통이 아닌 그런 소음에 완전히 놀란 그 Savages Savages 들은 뭡니까? 야만인들 이죠. 그 야만인들은 Land Off 에요. Land Off 는 뭐예요? 도망갔죠. 그쵸? 도망갔습니다. 자, 컴마담에 아이언즈는 뭐뭐면서 죠? Reaving Behind Them 자, 요것도 요렇게 삽입 됐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삽입이 아니라 이런 의미거든요. Leave 다음에 A하고 Behind B예요. 그쵸? A를 B 뒤에 남겼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Behind B를요. 지금 Leave 와 A 사이에 요렇게 위치를 시킨 겁니다. 왜 그럴까요? A가 길 때는 뒤로 이렇게 뺍니다. A가 길 때는 그래서 보시면 남기면서 그들 뒤에 뭘 남겨놔요? The Man 사람들을 남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They had intended to kill 그들이 죽이려고 의도 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면서 그 야만인들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솔로 솔로 플라이틴드 앗 디 언 유주얼 노이즈 인데 이 부분이 이제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 과거 완료형 분사 구문이죠. 때문에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주 그 이상한 소음에 완전히 놀랐기 때문에 그쵸? 그 야만인들이 도망갔다. 그들 뒤에 누굴 남기고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남기고 A부분이 기니까 이렇게 A부분이 더 맨 다음에 수식 수식 받고 있다 보니까 길어졌잖아요. 뒤로 빼고 Behind them 이렇게 앞으로 위치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We cannot all be travelers 우리 모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여행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행자들이 될 수 없고 그리고 There are many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후이야가 꾸며주는 사람들이죠. Must be content to do 그쵸? be content to do 하게 되면 뭐예요? 바로 뭐뭐 하느라 만족하다 인데 must 그러니까 만족해야만 한다죠. 뭐에 만족해요? 바로 그들의 그러한 traveling 그들이 여행하는 것을 하는 것에 그들의 여행을 하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어디에서? In an armchair 암체어가 뭐예요? 팔걸이 있는 의자죠. 팔걸이 있는 의자에서 그들의 여행을 하는 데에 만족해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하우웨버는 관어로 묶어주고 lightly red 가 되겠죠. 올바르게 읽혀 졌을 때 올바르게 읽혀 졌을 때 또는 읽혀 지면 그 기록이죠. 어떤 기록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의 여행의 기록은 그렇죠? may bring 이것도 여러분 to the reader 가 앞으로 삽입된 거예요. 원래는 bring 도 bring a to b 였죠? 그런데 이 to b 가 지금 bring a 사이로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a가 길어서 뒤로 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시 해석하면 올바르게 읽혀지면 그러나 올바르게 읽혀지면 다른 사람의 여행의 기록은 may bring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 독자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much not only of value but of pleasure 많은 것인데 뭐에 많은 것이에요? not only 하고 but 을 써죠? 가치의 많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기쁨의 많은 것도 독자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1번과 2번에서는 이 문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문형 제가 체크를 이걸로 해놓을게요. 이 문형과 이 문형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문형이에요?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죠?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그리고 목적어 이 문형에서 이 문형에서 이 전치사 목적어 이 부분이 동사와 목적어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된다고요? 이 목적어가 좀 길 때 그렇게 됩니다. 길 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arriving at my hotel 자 내 호텔에 도착한 나는 그쵸? 예 발견한 거죠. 뭘 발견했어요? to my surprise 는 괄호를 묶어줘요. to 다음에 소유격 표현 나오고 감정명사가 나오면 감정명사 하게도 이런 뜻이에요. 그쵸? 놀랍게도 나는 발견했어요. 뭐를요? 목적절이 됐절이죠? 됐 이하의 내용을 발견한 거죠. 집에 도착하자. 자 됐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마의 마이 펄체이시스 내가 그 펄체이시스는 뭐예요? 구입한 것들이죠? 예 내가 구입한 그 것들이죠. 구입한 것들이 had preceded me home 나보다 preceded 앞섰어요. 그쵸? 나보다 앞서 이 집으로 온 거죠. 그쵸? 나보다 그 먼저 앞서서 안전하게 집으로 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이니까 이것을 알게 됐고 그렇죠? 이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인스트럭션 나의 지시였어요. 지시 그렇죠? 그런데 나의 지시인데 어떤 지시예요? 바로 to send them 그것들을 보내라는 그것들을 이제 보내라는 나의 지시가 그렇죠? having been executed 이에요. executed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처형하다 의 뜻이 있죠? 예 그리고 얘가 처형하다 의 뜻도 있지만 그냥 실행하다 의 뜻이 있습니다. 실행하다 실행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시 즉 그것들을 보내라는 나의 지시가 having been executed 실행되어진 거죠. 오와 더불어서 아주 큰 promptness 이게 뭡니까? 신속함이죠. 매우 신속하게 라고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매우 신속하게 매우 신속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이게 문형이 좀 까다롭기는 하죠. 문형이 좀 까다로운데 일단 이 첫 번째 Aliving at my 호텔은 이 분사고문이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이 콤마 다음에 나오는 요 내용이 조금 문법적으로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앞 내용을 설명한 것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입했던 것들이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잖아요. 안전하게 그쵸? 그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이것은 바로 내 지시가 그쵸? 내 지시가 즉 to send them 그것들을 보내라는 내 지시가 Having been executed 그쵸? 실행되어졌던 것이다. 뭘로? 매우 신속하게 그 정도로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내용을 약간 좀 동격의 느낌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Arrive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이 Elephant는 Was worse 가치가 있는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적어도 1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죽어있는 그는 Elephant를 그로 받았네요. 죽어있는 그 코끼리는 Would only be worse 단지 가치가 있을 것이래요. 어떤 가치? 바로 The value of his T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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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업디인데 이게 상하입니다.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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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의 가치만 있을 것 있을 뿐이래요. 그쵸? 그 상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5파운드 아마도 한 5파운드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I had got to act quickly 에요. 그쵸? 나는 빠르게 행동했어야 했다. 그쵸? 예 그리고 투 슛 힘 바로 그를 쏴야 했다. 그러니까 생포를 하면 100파운드 죠? 그런데 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 상하 가치 약 5파운드 그쵸? 5파운드 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생포를 못하는 거죠. 빠르게 행동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코끼리 코끼리를 쏴야만 했다. 이런 의미 입니다. 이 4번 에서는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alive 랑 dead 가 지금 분사고문 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분사고문 ing로 시작하는 거 pp로 시작하는 거 형용사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컴마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의미 자 프린터죠. 프린터 근데 이 프린터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기계 그 인쇄하는 그런 프린터일 수도 있고 얘가 사람으로서 인쇄공일 수도 있어요. 인쇄하는 사람 인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 트레이드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직업이 직업상 이런 뜻이에요. 직업상 직업상 인쇄공은 그쵸? 예 근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컴마컴마를 좀 이렇게 과로 해줘야겠죠. 어떤 스쿨링 스쿨링은 뭐예요? 학교 교육이죠. 학교 교육이 없는 그런 인쇄공이죠. 근데 어떤 학교 교육이에요? To speak of 에요. To speak of 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렇다 할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다 할 이렇다 할 어떤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직업상 인쇄공 그쵸? 인쇄공은 하고 또 주어가 또 나왔어요. 이때 얘가 뭐예요? 분사고문처럼 이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수식하듯이 보세요. 제가 앞서서 아까 말씀을 하나 안 드렸는데 ing로 시작할 수도 있고 분사고문은 pp나 형용사나 그리고 명사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사로 시작할 때는 뒤에 있는 주어랑 약간의 동격의 느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다 할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직업상 인쇄공은 그쵸? 인쇄공인 그는 became 되었어요. 뭐가 되었습니까? the most learned man 이에요.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the most usable season 가장 유용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colony 이 식민지에서 그쵸? 식민지에서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서? in the whole of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전체에서 마침내 아메리카 전체에서 그리고 이 식민지에서 그쵸? 가장 학식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유능한 또는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6번도 이제 그 ing로 시작하는 분사고문이죠. 이렇게 괄호를 묶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erceiving 대시예요. 대디아를 인식하는 거죠. 그쵸?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스트레이 썬빔 이에요. 스트레이 썬빔 썬빔 햇살이죠. 썬빔 햇살입니다. 햇살인데 스트레이 하대요. 스트레이 하단 얘기는 뭡니까? 스트레이가 뜻이 뭐가 있냐면 길 잃은 이 뜻이 있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거나 또는 뭔가 가출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흩어진 따로 흩어진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간혹 나타나는 그렇죠? 간혹 나타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썬빔 햇살인데 어떤 햇살이에요? 햇살이 길을 잃지는 않겠죠?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한 어떤 햇살이 그림월드에 그림월드 그림월드 다운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깜빡이다 또는 희미하게 깜빡이다 희미하게 빛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고 봐야겠죠? 뒤에 이렇게 ING 형용사 구가 그래서 upon his face 아 죄송합니다. 이게 동사네요. 동사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진 그러한 햇살이 그렇죠? 희미하게 깜빡이는 거예요. 어디 위에? 바로 그의 얼굴에. 이것을 인식한 The Lady 그 여성은 그렇죠? 그 여성은 자 Contrived Contrived 이것도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Contrived 뜻이 뭐가 있어요? Contrived 첫 번째는 고안하다 이 뜻이 있죠. 고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용쾌 해내다 용쾌 하다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용쾌 뭐를 했어요? Twist 구부리는 겁니다. 뭘 구부렸죠? A Branch 그렇죠? Branch 가 가지죠. 가지를 구부려서 어떻게 했으면 Aside 한쪽으로 이렇게 구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지를 Twist Aside 했다니까 이게 한쪽으로 가지를 이렇게 용쾌 구부렸다는 거죠. 자 뭐하기 위해서? So as to 뭐하기 위해서죠? Intercepted 그것을 Intercepted 뭐예요? 가로막다 가로막다 그러니까 빛이 얼굴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 이 여성은요 가지를 한쪽으로 꺾어서 그렇죠? 근데 왜 꺾은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것이 뭐예요? 썬빔이죠. 썬빔 썬빔을 막기 위해서 가지를 꺾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Having done this little act of kindness 그래서 이러한 작은 친절의 행동을 행한 그녀는 그렇죠?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To feel like a mother to him 그렇죠? 그녀는 뭐처럼 느껴지기 엄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누구에게? 그 얘기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남자랑 여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햇살이 누구 위에 비쳤어요? 어떤 남성 위에 지금 비친 겁니다. 남성 위에 그렇죠? 남성 위에 비친 건데 그랬는데 그 남성 위에 비친 햇빛을 누가 인지한 겁니까? 누가 인지했어요? 여성이 인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렇죠? 그걸 이제 그 남성 얼굴에 비친 그 썬빔을 막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낸 거죠. 그랬더니 그 이 남자에게 이 남자에게 그녀가 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바로 엄마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최대한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2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